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20대 국회는 여러모로 굉장히 혹평을 받은 그런 국회였죠. 물론 20대 국회 임기 내에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또는 정권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여러가지 정치적인 논쟁이 휘말리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국회에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은 좀 하면서 싸웠어야 되는데 이번에 마무리되는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3.6%로 역대 가장 일을 하지 않은 그런 국회로 손꼽혔습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국회의원들이 가장 아쉬웠던 점을 손꼽을 때 일을 너무 안한 국회가 아니었는가 너무 정쟁에만 몰두려가지고 법안을 많이 처리하지 못한 것이 국민보기에 민망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둔 민주당 측에서도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이다. 이제는 일 좀 할 것이다 뭐 이런 다짐을 국민들 앞에서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일 좀 하자라는 다짐과는 다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과연 21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인가 좀 의아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 때문인데요. 현재 민주당은 지도부가 바뀌고 나서 가장 먼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들이 자신들의 과거사 뒤집기입니다. 최근 여권에서는 한명숙 사건 재조사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해당 사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지도부 측이고 특히 이번에 새로 선출된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개 회의에서 법무부 검찰 법원은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라고 강조하면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이 한명숙 사건은 민주당의 슈퍼 여당이 된 뒤에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재심은 법률적으로 어렵지만 사법농단이나 강압수사 여부를 스스로 따져봐야 한다라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주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당내에서는 한명숙 사건 재조사 무용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현재 당내에서는 한명숙 재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한명숙 정총리에게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친노들의 주장일 뿐이고 한명숙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당이 대신해 줄 이유가 없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21대 국회 원구선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장애 논쟁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과연 생산적인 것이냐 이런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민주당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직권 여당이고 법과 제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재심 사유가 되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여당의 자세인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감정적인 반응을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 역시도 한명숙의 그 재심 관련해서는 법률가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당 지도부가 저러고 있는지 난감하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의 시선도 곱지가 않은데 이번 여당의 한명숙 판결 뒤집기 이런 시도에 대해서 3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려는 억지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한 이번에 여당 측에서 177석을 무기로 사법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거대한 여당의 지위를 거머쥔 민주당이 이제와서 한명숙 총리 사건을 해먹은 정치타나 프레임에 가수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했고 한명숙 사건은 판결문에 수표나 영수증 등 물증이 충분히 있는데 한만호의 진술만 조작됐다고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측에서 또 과거사 뒤집기에 운을 띄우고 있는 것은 1987년에 있었던 칼기 폭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5일날 서론 최고위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1987년도에 폭파당한 칼기 동체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소식과 관련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동체 수색을 시도했지만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여력이 작용해가지고 이게 무산이 됐다면서 이제는 전두환이라든가 노태우의 힘하고 색깔이 모두 빠졌기 때문에 동체 수색에 들어가가지고 진실에 접근해야 되는 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론 의원은 이 사건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에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론 의원은 그때 북한 공장원이라면서 체포가 돼 압성되었던 김현일 씨를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것이 불발이 되었고 그 이유는 전두환 정권이 가지고 있던 파워가 작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론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현재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때의 영향력이 소멸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접근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해당 비행기의 동체 인양 등을 통해서 이번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아무튼 한명숙 판결 뒤집기든 지금 서론이 주장하고 있는 이 칼기 사건 이거 재조사를 주장하는 이 모습들 이런 모습이 현재 그 2020년 코로나 위기로 엄청나게 위기를 막고 있는 우리 정부가 지금 가장 1순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슈퍼 여당이 되고 지도부가 바뀌고 나서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21대 국회는 일을 좀 해야 된다. 우리는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호소하던 그런 모습하고 과연 매치가 되는 행보인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행동도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원 정원을 늘리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킨 이 개정안은 교섭단체 정책연구원의 정원을 기존에 67명에서 이룬 7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여기에 쓰이는 예산이 매년 14억 정도로 지금 책정을 한 그런 규모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들의 연봉은 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규모가 되겠죠.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이 억대 연봉 정책연구위원의 자리가 사실상 각 당의 당직자들이 파견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는 데다가 이들의 임기는 또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국은 내 사람 챙기기 위한 개정안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20대 국회는 여야가 평소에 그렇게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싸워놓고 결국은 공동의 이익을 앞에 놓고서는 짬짬이를 하는 이런 행보를 두고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런 모습은 지금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서민을 위한 국회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 보이고 평소에는 그렇게 싸움질을 하고 서로 꼬투리 못 잡아가지고 아주 혈안이 돼 있다가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유의할 때만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되는 이런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책연구원이라는 그 자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게 원래 취지 그대로 맞게 잘 운영이 된다면 국민들도 비판하지 않겠지만 안 그래도 지금 국회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놀고 먹는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이렇게 억대 연봉 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좀 눈치라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무튼 뭐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번에 그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 측에서는 4.15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상생하고 협치하고 똑바로 일하는 그런 일하는 국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사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뭐 의구심이 드는 그런 행보들 밖에 없습니다. 네티인들 역시도 이것 조금 너무한 것이 아닌가 국민을 위하라고 뽑아준 것을 지금 한명숙을 위해서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거대 여당이 할 짓이 맞는가 니들이 지난 국회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이냐 라는 의견들 눈에 보이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뭐 한심하다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생각은 안하고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 정말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 이런 의견들이 꽤나 많이 보입니다. 네 뭐 틀린 의견들은 아니죠. 정말로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과거사 재조사라든가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진저리 치실 분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구린 거는 본인들한테 불리한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입도 뻥긋 안 한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일각에서 임진완까지 다시 조사해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뭐 지금 집권 여당은 경제하고 민생 챙기는데 올인을 때려도 모자랄 판국에 이 180석이 되자마자 정신을 쏟고 있는 데가 과거에 유죄 확정까지 난 이런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재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본인들이 불편해하는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재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우기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일주일 있으면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과연 국민들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국회가 될지 아니면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입각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탐탁치 않아 했던 과거를 재조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는 커녕 후진 기여를 넣는 국회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의견은 어떠 신룡atory에친 두 tracking 세 invites 5단계가 될지는 Cathy Duke 그리고 연주pan retreat 7단계이션 vulné האח 8단계 성공 7단계 영상 range 8단계 5단계 12단계 6단계 6단계 중 9단계 해 2단계 1단계 uestas 5단계 윙 6단계 6단계 9 Event 10 5단계 9 et 7 3단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